우리 우리 리듬천재님이 웬일이셔? 마지막에 빨랐죠? 빨랐죠. 또 빨라졌어. 두려워만 잊지마 누구도 널 막지 못해. 형이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. 여기가 못 나가도 하셔야 돼요. 저도 박자를 못 잡겠어요, 형이 헤매면은. 나 아니면 그 우도 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빨개통을 못 잡아요. 내가 안 잡아주게. 내가 두려워만 잊지마 누구도 널 막지 못해. 왜 그래? 차가운 세상을 위해. 왜 버릇지 못해? 어? 어디가 잘못됐어? 어디가 잘못됐어? 전반적으로. 그거 우연이 형이 잘 잡아줘야 돼. 그래야 내가 뭘 따라가거든. 달려가. 달리 타올라. 맞습니다. 오른손 나가려고 그랬어, 지금. 달리 타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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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떠나지만 가는 넓을 수가 없어. 오와와. 자, 시작. 가hertz. 어우! 다 올라. 반장님? 반장님. 이거 좀 연세하게? 파트장님? 아, 파트장님. 왜 자꾸 반장이야? 뜨겁게 소리쳐 발을 구르자. 하나, 둘, 셋. 그러니까 형이 잘 잡아줘야 되나. 이 형이 틀리면 이 형 완전 같이 틀리죠? 틀리면 안 되겠구나를